물론 마스크는 끼고 있어요 욕먹을까봐 마스크를 재빨리 껴줄습니다 다 외국인밖에 없어 다 외국인밖에 없다 이제 끄자 언니 나 이거 라이브 영상 캡처해서 보내지면 안돼요? 하이 안녕하세요 뭐하세요? 다들 이시간에 뭐하시나요? 여기는 주클랜드라는 카페에요 진짜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, 여러분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오늘 저녁에 또 오셨을거에요 오늘 저녁에 또 오셨을거에요 여기에서 가면 되실거에요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그토록 힘들었을거? 1층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쓰면 알거라고 생각하고 치는걸까? 몰라 바이바이